안녕하세요 실시간의 김지유입니다 네? 갑자기요? 누구시죠? 뭐야 연예인평인가? 연예인평 제대로 걸리셨네 안됐어 거참 안녕 뭐가 힘들어? 응 뭐지? 설마 연예인평 이수능력이 손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? 근데 나한테 왜 필요한거지? 어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뭐야 쟤 1진이 되고 싶은거야? 히렘 1진 2수연? 와 진짜 1진이 되고 싶구나 어이없네 어? 안녕? 아 올바년 지윤 너? 내가 쟤랑 친하다고? 친구를 팔아서 1진이 되고 싶냐? 그니? 아 아냐? 빠빠 뭐? 아까 돈 뺐더만 이젠 친해지자고? 싫거든? 그리고 거짓말 좀 그만해 계속 벽으로는 1진인 척 소원 착하잖아 넌 왜 1진이 되고 싶은거야?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왜 그렇게 사는거야 그랬었구나 미안 그런절도 모르고 어떡하디? 아! 지윤아 내가 너 괴롭힌 1진 복수해줄게 아냐 소연이가 있잖아 나도 뭐 유도만 5년정도 했으니까 아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복수할건데 도와주라 고마워 지윤아 개들 전문 다 있지? 당당하게 여기로 와라해 응 아주 너? 유도만 5년 태권도는 검은띠이 베베라꼬 지윤인데? 일인한 새 Documentary 손에 맞게 가져다 띠이 베베라 단점으로 더 나아지는 무슨 소리가 다신 바랍니다 rocket 암티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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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잘가 여러분 저번에 못했던 마피아알뿐 여러분 모집해요 오케이 랩 시작할게요 명맨 첫번째 밤에 할게 없어 오 교도 있나보네 으아 재미없어 드디어 날이다 명조개 첫번째 밤에 경이 죽자니 여러분 경이 두둔인 것 같아요 벌써 죽자니 이번엔 다행히 한 표씩이다 정치인이구나 정치인이구나 안해야지 저기 도도님 저 영매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들키지 않으려고 아 혹시 마피아 대체 보여요 아 진짜요 일단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기다립니다 당 여러분 저 사실 영매에요 도도님이 그러는데 다행히 치킨님이랑 사로님 마피아라네요 여러분 새우님 스파이라는데요 손길했네 저는 심지어 모르잉 호소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윤아, 나는? 야, 주윤. 너 말이 심하다. 왜 소화시키냐? 야, 김주윤. 정신을 못 차렸구나. 이 무리에 너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겨우 들어왔잖아. 근데 지유가 왜 있냐고? 너 매일 같이 다니는 애들마다 소외시키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아니? 너 우리 무리에서 뺄 거고 다신 그러지 못하게 학교에 뿌릴게. 그러니까 잉? 갑자기? 설마 고백? 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못 갈 것 같아. 그게 엄마가 나가지 말래. 톡? 어떡하지, 어떡하지. 아, 그게 원래 톡이 없었어. 뭐 뭐라는 거야? 난 너랑 톡 간 적 없어. 그, 그건 나도 모르지. 지유지. 아, 응. 지유, 지유? 고백? 아, 아니지. 아니지. 아, 아니지. 아니지. 아, 아니지. 어, 응. 어? 전화? 진짜 고백하려나봐 어떡해 어떡해 아냐아냐아냐 안될지든 전화기 통화료가 떨어져가지고 아 어떡해 김치콩은 드링크했잖아 아 창피해 죽겠네 학교에서 제 얼굴 어떻게 봐 저 실시간 꺼요 진화기